되게 돌었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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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먹방을 할 거예요 바나나와 오렌지 그런데 이 오렌지는 보통 오렌지와 좀 다를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이 오렌지는 비오렌지예요 한국에서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알려주세요 그럼 먹어볼까요? 먼저 껍질을 먼저 껍질을 어떻게 말했었나? 껍질을 아니에요 껍질을 껍질은 안 먹어요 자세히 이거 사진 찍고 싶네요. 뭔가 예술 같아요, 예술. 이것으로도 썸네일 할까요? 이것으로 썸네일 할까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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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balance manage compartments 좀 쎄요.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오렌지. 이번에는 좀 쎄요. 좀 쎄요. 너무 쎄요. 너무 쎄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가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는데 좀 비쌌네요 비쌌어요 어떤 동영상에서도 말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바나나 프랑스에서는 1KW 정도일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바나나인데 유기농 말고 4,000, 5,000, 6,000 이렇게 했던 것 같았어요 바나나를 좋아하세요 바나나를 좋아하세요 바나나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너무 너무 저는 아주 좋아해요 요즘 환급의 날씨는 어때요?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는 비가 매일 와요 곳곳에 대해 간장 아, 먹는 소리는 뭐, 그냥 보통이네요. 옛날에 가끔 하루에 바나나는 한 열 개 먹었어요. 가끔.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고기 떠먹었네요. 고기 떠먹었네요. 고기는 빛으로 놀고 있고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권영 소리를 만들려고 주의하곤 주의하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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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두꺼운 랩 여기 두꺼운 랩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더러워요 뭔가 스라임 같아요 스라임 그럼 오늘 좀 이만 그만해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잘자요 안녕 안녕 진짜 더럽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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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